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에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그렇게 한참 푸르던 나뭇잎들도요. 오색의 아름다움을 안겨주는가 했는데 어느덧 바람결에 뒹구는 낙엽이 되는가 싶더니 몇몇 한두 조각만 앙상한 가지에 매달려서 흔들거리는 것이 뭐 이젠 겨울이 한층 다가섰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모든 것은 멈춰있지 않다 하는 것을 새삼 느껴보는데요. 우리네들 삶 역시 어떻게 좋은 일이 되었든요. 나쁜 일이 되었든 우리가 겪는 것은 모두 한때라는 그런 생각이기도 합니다. 세월도 그렇고요. 사람의 마음도 역시 그럴 테고요. 세상 만사가 다 변화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느끼는 어떤 기쁨과 슬픔, 즐거움이나 괴로움 역시 지나가는 한때 감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지요. 또한 우리가 겪는 것 역시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은 결과이고요. 한편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가 당장 겪고 있을 때는 견디기 어렵도록 고통스러움이 있을지라도 지나고 보면 나름의 어떤 이유와 의미를 알기도 하는데요. 어찌 보면 또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버리라고 하는 것이요. 꽃에서 꽃을 따지 않아요. 그런데 꽃에서 꿀을 따는데 상처를 한 개도 남기지 않고 꿀을 딴다고 해요. 오히려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꽃을 도와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는 다른 것으로부터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을 때 보편적으로 상처를 남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생각이에요. 내 것만 취하기 급급해가지고요. 다른 것들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 안 하고요. 이해를 하나 들어서 저희 절에도 요즘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달려 있는데요. 감을 하나 따내도 조용히 따내면 괜찮은데 가지를 막 불러뜨리잖아요. 뚝뚝 불러뜨려서 감을 따지 않아요. 또 그렇듯이 우리가 세상 삶에 보면 나만 좋으면 된다. 나만 편하면 된다. 나만 이득을 갖추면 된다 해서 주변을 생각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내 것을 취하기 위해서 급급해서 다른 것들에게 상처를 입히면요. 결국 그 상처는 우리 스스로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주는 대로 받는다는 이야기죠. 부처님께서 옛날에 발지국이었던 시수마라산 사슴농산에 계실 때였어요. 어느 날 나우라장자라고 하는 사람이 부처님께 부처님 저는 지금 나이도 많고 병까지 들어서 근심 걱정이 참으로 많습니다. 저한테 법을 설해 주셔서요. 저로 하여금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부탁을 드렸어요.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내 말과 같이 몸에는 두려움과 고통이 만난이라 육신이라는 것은 다만 어떤 엷은 가죽이 덮여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믿을 것이 못된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린 이육신에 의지해서 살고 우리가 이육신에 의지하게 되면 잠시 동안의 어떤 즐거움은 얻을 수 있지만 결국 괴로움을 받게 될 뿐이니 지혜로운 사람이 매달릴 것은 아니니라 장자여 설사 몸에는 병이 있다 하더라도 마음만큼은 병이 없게 하라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살다 보면 저부터도 마음이 안 좋으면 몸에 병이 생기고요. 몸에 병이 오면 또 마음이 굉장히 의소침해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네가 비록 몸엔 병이 많이 생길지라도 마음까지는 병들지 마라 그랬는데 결국 우리는 마음이 주인이 됐어요. 마음의 모든 행복과 지옥이 불행이 있고 극락과 지옥이 있고 뭐 이런다고 하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이 편안하면 세상에서 아름답게 보이고요. 마음이 불편하면 세상에 만사가 귀찮을 때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부처님은 고락이 없으셨고 아니면 성현들은 고통과 어떤 즐거움 이런 게 없이 사셨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 승려들도 보면요. 우리 불자님들은 스님들이 좀 아프다 그러면 스님들 원력 없으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빠도 아프다 소리 못하고요. 감기 걸렸어도 기침도 숨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나 요즘 몸이 안 좋아하고 우리 스님은 굉장히 원력이 약하신가 보다. 이렇단 말이죠. 하물며 부처님이나 성현분들이 고통을 받는다.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하면 상당히 어떤 격감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인식이.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고락을 못 느끼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죠. 다만 즐거움을 만난다 해도 함부로 하지 않고요. 또 괴로움에 부딪혀도 근심을 더하지 않고요. 괴로움과 즐거움을 모두 함께 버려서 따르지도 않고 어기지도 않을 뿐이다라고 했어요. 우리 불자님들 기쁨, 슬픔이나 괴로움, 즐거움에 너무 빠지지 말고요.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가 날마다 어떤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의 행복을 느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진료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분류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교리 제 182회차 반의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공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우리 무상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가운데요. 4대 색시는 다 허망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4대 색시는 다 허망해서 우리가 결국 죽으면 자연에서 왔기 때문에 죽었을 때 자연으로 돌아간다 해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했어요. 온 곳으로 가니까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와 같이 우리는 죽는데 죽으면 어때요? 뼈와 살이나 이런 거는 흙이 될 테고요. 물기는 물이 될 테고 열기는 불이 될 테고요. 그다음에 냄새 같은 건 바람이 돼서 없어질 테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4대 육신이다 또는 4대 색신이다 눈으로 보이는 형태니까 우리가 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4대 색신이다 바로 4대 색신은 지수와 풍의 어떤 4대로 이루어진 물질적 요소의 육신을 얘기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 몸이라는 것은 인연의 화합으로 형성이 됐어요. 지수와 풍이 형성이 됐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높은 산이라도 세월이 지나가면서 바로 흙과 먼지가 쌓여서 이루어졌을 테고요. 또 화산이나 이런 게 폭발이 되고 태풍이 불면 허물어지기도 하고요. 수도 없는 세월을 겪어오면서 삶도 무너졌다가 형성이 됐다가 물도 어느 정도 말랐다가 내리기도 해서 물이 고여서 또 강이나 호수를 이루기도 하고요. 결국 근본은 없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도 결국은 4대 색신이다. 그래서 4대는 험앙하고 거짓된 모습이니까 거기에 빠지지 말고 믿지 말고 험앙하다는 것을 이치를 알아라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잠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듯이 세상의 모든 것은 성주개공의 이체의 성지이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같은 이치로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간다는 이야기죠. 여종무시 이래 지우금일 무명 연행 행년식이다. 무명 연행 행년식이다. 여종무시 이래 여종무시 이래 시작이 없는 무시 시작이 없는 옛날부터 이래 지금에 이르기까지 지우금일 지금에 이르기까지 무명 연행 행년식이라 이것을 우리 불가에서 여러분들 12연기법이다. 인연법 가운데 12연기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세상의 모든 것은 연기의 이체에서 준한다. 연기라는 것은요. 인연년자에다 일어날기자를 써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어제저녁에 곡차 한잔 하시는 분들 술 한잔 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움직이기 좀 대근하셨을 거란 말이죠. 또 어제 일찍 주무신 분들은 아침에 경쾌하게 일어나셨을 거예요. 또 어제 혹시 속상하다 뭐 어쩌다 해가지고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밤새도록 고민하고 하셨던 분들은 또 아침에 일어나게 대근하셨을 거예요. 내가 어제저녁에 어떠한 인을 원인을 만들었냐에 따라서 오늘 아침에 행이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밤새도록 술자셨다면 일어나기 힘들고요. 잠 못 주무셨다 그러면 뻑뻑하고 어려울 테고요. 일찍 주무셨으면 깨어날 거란 말이죠. 이게 바로 인연년자 일어날기자. 어떤 인연이 형성이 되어서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 아니에요. 이런 인치가 우리는 계속되지요. 노력을 하면 결실이 따라올 거고요. 놀면 결실이 안 올 것이고요. 내가 화를 내면 상대도 화를 낼 것이요. 내가 상대를 존경하면 상대도 나를 존경하게 될 것이란 말이죠. 또 내가 상대를 사랑하면 상대 역시 나를 사랑하게 될 것이요. 어떠한 원인이냐에 따라서 연과 과가 달리 형성이 되잖아요. 과가 이걸 우리는 연기법이라고 합니다. 연기법 그런데 연기라고 하는 이치가 시종일관 계속 우리는 반복이 되면서 움직여요.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 또 과거가 어때요? 과거에서도 보면 과거가 있잖아요. 또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고 현재에서도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미래에서도 역시 미래로 볼 때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는 3세라고 그러고요. 과거 현재 미래 각각 3세씩을 합하니까 이게 9세에요. 9세 그래서 전체를 또 1세로 놓고 보면 10세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 화음경에 보면 9세 10세 호상 즉이라는 거예요. 9세 10세 호상 즉 11세 16세 호상 6세 각기 각기 하나가 섞여서 난동을 부리지 않고 격별성 따로따로 성립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뭐냐 이런 연기의 바이치는요.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계속 반복이 되면서 형성이 돼도 하나도 겹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보세요. 얼마 전에 우리 불자님 가족 중에 한 분이 누가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보면 우시잖아요. 아이고 아이고 우신단 말이죠. 우시다가도 옆에서 누가 친구가 잠깐 급한 일 있어. 와 봐봐. 해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하하하하고 막 웃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슬퍼서 울다가 웃은 얘기를 하니까 웃게 돼버린단 말이죠. 섞이면 울지도 웃지도 못하는데 섞이질 않으니까 웃는 얘기들 하니까 웃는 거예요. 또 울 일이 있으니까 웃는 거예요. 이런 것이 좋고 나쁘고 기쁘고 슬프고 괴롭고가 계속 반복돼서 일어나죠. 이걸 우리는 바로 연기의 이치라고 해요. 이런 연기의 이치에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은 형성되어 나간다는 것이 바로 후처님 45년 동안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깨우침의 핵심이에요. 후처님 깨우신 것이 바로 눈에 보이고 뭐 들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연기 이치잖아요. 그래서 여종무실의 지우금인 끝없는 옛날부터 오늘에 이루도록 우리는 무명으로 인해서 무명으로 인해서 행을 졌다라는 얘기예요. 무명으로 인해서 행을 졌다. 무명을 이루어서 행을 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행을 했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 무명이라는 것은요.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알지 못한다. 바르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바르게 알지 못한다. 실제로 얘기하면 사물에 있는 그대로를 우리는 보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불이야 실직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일례를 들어서 우리 보살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내가 어쩌다 우리 지금 저런 애기 아빠를 만났는지 몰라 내가 미련해서 참 눈이 뼈도 뼈지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무명해서 그런 거예요. 무명해서. 더 속상하다고 해가지고 아기들 공부 못하거나 말썽 부리고 아이고 도대체 저 누굴 닮아서 저런 줄 몰라. 모른다 그러지 않아요? 그것도 뭐예요? 바로 무명하다는 얘기예요. 무명하다고. 유명하면 잘 알면 맨날 뭐 자기한테 잘해주는 신랑 만나고요. 유명하면 돈도 잘 벌고요. 그죠? 권세나 뭐 어떤 명예나 이런 거 갖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어요. 똑똑하면 잘 알면 내일 어떻게 될지 알고 모레 어떻게 될지 하면 미리 알아서 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모르고 하잖아요. 모르고. 그죠? 모르고 해요. 그래서 무명하기 때문에 밟지 못하기 때문에 번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즉 무명하다는 것은요. 불의의 실지견이다 표현을 하는데요. 진리의 어두워서 사물의 도리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 우치다. 사물의 도리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 우치다. 우리가 우치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음이다라고 하는데 바로 탐욕, 진의 우치, 삼독심 가운데 하나 있잖아요. 오늘도 제가 청주 우리 자비원에서 법회 본문을 하고 왔는데요. 부처님 가르침의 45년의 핵은요. 탐욕과 진의 우치에 삼독심을 버리려는 거예요. 그 삼독심이 어떻게 생겨나느냐 하면 우리는 몸과 입과 뜻으로 짓잖아요.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데 우리가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그 악업에는 열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몸으로 짓는 게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사음하는 것이고요. 또 입으로 짓는 것이 망어, 기어, 양설, 악고라고 해서 거짓말하고 또 뭐 아주 사탕발린 말에서 사기치는 기어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설, 한 입으로 두 마디 하는 거 이 사람한테 가면 이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면 저 얘기하고 또 앞에서 한 얘기 다르고 뒤에서 한 얘기 다르고 나한테 오면 다른 사람 흉보고 그런 사람은 또 다른 사람한테 가면 내 흉볼 거란 말이죠. 내 앞에 와서 다른 사람 허물 잡고 욕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또 여러분들을 맞잡고서 그래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면 그분 틀림없이 다른 데 가서 내 욕을 그렇게 안 내는 거 명심해서 하셔야 돼. 그런 양설, 나쁜 말, 악고 입으로 짓는 것이고요. 뜻으로 짓는 게 바로 탐욕진의 우치예요. 탐욕진의 우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탐욕이라는 것은요.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명예 많이 가져야 되겠다, 권력 많이 가져야 되겠다. 이게 탐욕은 아니예요, 사실. 내가 한 달에 천만 원 벌어야 되겠다, 일억 벌어야 되겠다. 우리 가정은 행복했으면 좋겠다. 우리 신랑이 이런 정도로 명예는 올라갔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 이런 데 취직해서 이렇게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건 탐욕이 아니라요. 여러분들 뭐예요? 염원이잖아요. 마음속에 우리 서원이잖아. 바램이잖아. 그게 나쁘진 않아요. 그건 뭐 우리 사람이 살면서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거 싫어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건 탐욕이 아니라요. 탐욕은 뭘 갖다 탐욕이라 그러냐면요. 심지도 않고 거두는 걸 탐욕이라고 그래요. 심지도 않고. 뿌리지도 않고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한마지기 눈에 씨를 뿌려놓고요. 열마지기 수확을 거두려고 하는 이런 게 탐욕이에요. 신랑 알기를 우습게 알면서 사랑받기를 원하거나요. 나는 다른 사람한테 커피 한 잔도 안 사주면서 커피 한 잔 얻어먹기를 바라거나요. 은행에 저축도 하나도 안 했으면서 돈 뺏는 것과 같죠. 마이너스 통량 내면 또 갚아야 되잖아요. 뺏고 안 갚으려고 하는 게 탐욕이죠. 남한테 배려는 못하고요. 뺏어가려고 하는 사람. 남한테 기대려고 하는 사람. 이게 탐욕이에요. 부처님 말씀에 하면 돈 많이 버는 거 죄 아니라고 그랬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대신 돈을 많이 벌려면 많이 벌만한 원인을 만들라 그랬고요. 높은 자리에 올라갈라 그러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 만한 원인을 만들라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손바닥 비비고 그런 건 원인 아니에요. 뒷문으로 괜히 어떻게 백줄 해가지고 취직시키려고. 뭐 한때 그렇게 많이 구속됩시다. 공무원 높은 직에 있는 어디 무슨 청 무슨 청. 장들이 보면 자기 아들 거기 취직시키고. 사실 그건 좀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저 집문으로 들어가거나 비공식적으로 들어가거나. 사실 그런 거 좀 없는 세상이었으면 참 좋겠어요. 물론 그런 거 없이 세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지만요. 서민 입장에서 보면 사실 떡심 풀려요. 높은 사람들 분들 뭐 몇십억? 몇백억? 뭐 받아 먹었니? 뭐 어떻게 했느니? 뭐 어느 백에서 뭐 몇십억이나 아니? 이런 소리 들으면요. 서민들 사실 살고 싶은 마음 만들 때도 있어요. 아주 속 터지지요. 근데 그런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을 만들어서 정당하게 결실을 얻어드리면 노력의 대가예요. 그런데 노력을 하지 않고 얻어드리려고 그러면은 그건 탐욕이 되죠.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해서 어때요 여러분들? 나 3박 4일 동안 고쳐서 돈 따왔는데 무릎 아파 죽겠다고. 나 노력의 대가 해왔다고. 사실 그건 좀 노력의 대가로 판명 아이가 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노력의 대가면 담 넘어서 아파트 이렇게 뒤에 가스파이프 기둥 타고서는 올라가서 남의 집 터는 사람도 그럼 그것도 노력의 대가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물론 어떤 경제적인 문제로 해서 이렇다 이렇다 할 수 없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주식하느니 펀드하느니 이래가지고 돈을 벌었느니 잃었느니 속상하느니 이런 분들 아는데요. 물론 그거 안 하면 경제적인 여건으로 문제가 좀 될 수는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정당한 노력이라고 보기가 좀 그렇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그러니까 정당하지 않은 노력에 의해서 얻으려고 하는 건 탐욕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지내도 하는 것은 성냄 아니에요. 자식이 잘못되는 거 가지고 야단치는 건 성냄 아니에요. 성내지 않아야 할 일에 성을 내는 게 성냄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어때요? 동에 가서 뼘 맞고 서해 가서 분풀이 한다고? 부부싸움 잔뜩 하셔놓고 애기가 엄마하고 오면 어때요? 저리가 이 새끼야! 그 소리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단칠 이유가 타당하지 않는데 야단치는 이런 것을 성냄이라고 표현해요. 쓸데없는 거 바라고 있다 안 된다고 속상해하고 괜히 신랑한테 오늘 저녁에 외식을 합시다. 신랑 의견 묻지도 않고 그래서 알았어 알았어 했다가 약속 못 지키면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당신이 언제 나하고 밖에서 외식한 적 있느냐고 내가 이 집에 시집 와가지고 언제 한번 내 마음 알아주냐고 역사가 다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바람 때문에 성냄이 나온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스님들이라고 스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자비라고 해서 무조건 다 그냥 오냐오냐 하는 식으로 베푸는 게 자비는 아니어요. 제약막작 중선봉의 아니에요. 불교라고 하는 건 나쁜 일 하지 말고 좋은 일 받들어 하라는 겁니다. 도둑이 답 너무 넘어가는 거 보고서는 자비를 베푼다고 해서 도둑님 안 다치고 편안하게 잘 넘어서 일 보고 나오세요. 이거 자비 아니어요? 나쁜 일은 맞고 좋은 일은 받들어서 행해야죠. 어떤 사람들 나쁜 일 하면서 스님이 자비롭지 못하게 그런다고 그런 분들인데 자비가 뭔지 뜻도 모르고 참 속 터져요. 그렇게 나쁜 일 하는 사람 있으면 목숨을 걸그레 잡아가지고 경찰서 넘기고 그러잖아요. 좋은 일을 자꾸 받들어 행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게 자비지. 옳지 않은 일 하는 것도 내버려두면 자비 아니에요. 공범입니다. 공범. 공범이에요. 그러잖아요. 자식이 옳은 길로 안 가고 있을 때 야단을 쳐야 호철이 한번 들어야죠. 호철이 의무한다고 그래서 폭행이라 차원이 다르죠. 바르게 이끌려고 하는 마음하고 승리의 자세는 어때요? 중생들 바르게 이끌려고 야단치고 하는 것이지 화나서 그러는 거 아니고 욕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자기 차원에서도 스님이 화냈다 욕한다 이런 분들도 없지는 않아요. 자기 그릇이라면 어쩔 수는 없지만 그 다음에 우치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음인데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바로 지금 여기 우리 무명의 반대 아니에요? 아니 무명이라는 뜻 아니에요?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유명의 반대? 우치는 어리석음이라고 하는데 어리석음이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들은 어디 좀 모자르고 부족하고 멍청하고 이런 걸 어리석음이라고 하는데 아니어요. 신랑한테 사랑받으려고 결혼한 사람들 신랑한테 결혼해서 사랑받지 못하면 내가 왜 저런 사람 만났는지 몰라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게 어리석어서 그런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이 성공할 줄 알고 했는데 실패하는 건 왜 어리석어서 그러죠? 바로 어리석음이라는 건 모자르는 게 아니라요. 인과의 도리를 모르는 걸 우리는 어리석다 하는 거예요. 인과의 도리 인과법을 모르는 사람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판나는데 콩 심어놓고 판나기를 바라는 사람들 이거 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는 게 고통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고통이잖아요. 결혼 생활이라는 게 행복인가요? 우리 삶 자체가 고통이에요. 세상은 고통스럽다는 걸 알고 살아야 돼요. 행복할 줄 알고 살면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세상은 다 고통의 바다예요. 고통 속에 사는 게 당연한 것이고요. 그간에 어쩌다 하나 좋은 일 생기고 그러면 의외의 뜻밖의 일 아니에요? 고통 속에 사는 줄 알았는데 행복도 있구나. 바로 엄청난 행복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세상 힘들다라는 이치를 알았을 때 조금이래 좋은 일이 있으면 행복한 거죠. 세상은 다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만사가 짜증이 나고 고통이 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도리를 모르는 게 어리석음이 나는 게 우치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런 어리석은 마음이 무명 일념이 일체 번뇌를 낳고 번뇌로 인해서는 악업을 짓게 되고요. 악업으로 말미암 고통의 결과를 받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무명이라는 것은 일체 번뇌의 근본인 동시에 악업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명 중생들은 어떠냐면 자신이 최선을 다했는데 노력한 만큼 되지 않아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노력한 만큼 되지 않아요. 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왜 자기 계산법만 알고 있어요. 자기가 모르게 죄 짓고 잘못된 거 하나도 몰라요. 자기 계산법으로만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평생 좋은 일만 하고 자기는 살아왔다고 몇 사람한테 보태주고 동량 주고 이거는 두세 가지 해놓고 평생 기억을 하는데 알게 모르게 나쁜 짓은 몇천 건이 되는데도 기억을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성공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원인은 모르고 성공을 못했다. 뜻하는 일이 안 된다라고 해서 번뇌에 빠지거나 아니면 팔자 탓 조상 탓 남의 탓을 많이 하고 살아요. 너 때문에 그랬다. 네 덕분에 그랬다. 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때문에보다 덕분에. 그죠? 당신 덕택에 내가 이렇게 살아요. 부모님 덕택에 이래요. 자식 덕택에 덕택이라고 하면 좋은데 똑같은 세 글자인데 우리는 어때요? 때문이라고 탓을 해요. 잘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이 잘 몰라서 그렇지 거기에 상응하는 원인이 틀림없이 있다는 얘기에요. 이게 문명이에요. 문명으로 시작해서 뭐 행 식 뭐 이제 쭉 나갈 거예요. 또 명색 유기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 우비권에서 12형기법을 쭉 나갈 텐데요. 그전에도 부처님 생화교원에서 잠깐 했었죠. 다시 무상계에서 여러분들하고 복습하는 차원에서 들어가는데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문명에서 그렇다는 이치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되고요. 참 금방 가네요. 우리 불자님들 우리 생각은 어디든지 갈 수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어디를 간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는 생각이죠. 자기 자신이 소중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사실 고통이라는 것이 우리 삶의 일부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죠. 우리 삶에서 고통과 불만을 일으키는 것들은 많은데요. 기쁨과 행복을 만드는 것들은 사실 적지 않아요.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해요. 그리고 이런 어떤 고통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바꿀 수만 있다면요. 불행하고 불만스러운 삶을 몰아내는데 아주 큰 도움이 들이라는 생각입니다. 냉정히 보면 우리 한마음 자체가 부처이거든요. 부처와 중생이 따로 없어요. 내 한마음에서 부처의 마음을 내면 부처가 되고 중생의 마음을 내면 중생이 되듯이 행복한 마음을 내면 행복한 것이고요. 불행한 마음을 내면 불행한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떤 모양에만 집착해서 밖에서 구하려 하기 때문에 구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잃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부처에게 부처를 찾기하고요. 마음에서 또 마음을 잡으려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요구하는 게 많아요. 추구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 불자님들 절에 가서 불상한테 엎드려서 빌고 맨날 그러잖아요. 자기가 부처인 줄 모르고요. 근데 여기 불상이 아무것도 해주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해주길 바라면요. 그게 전부 험앙이에요. 험앙.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저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떠나서요. 있는 그대로 내 최해진 여건 그대로 내 있는 마음 그대로 우리가 행복을 찾을 수만 있다면 우린 날마다 행복한 날 이룰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날마다 행복한 날 만드시길 기원을 드리면서요.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승부를 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조지이신 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하셨습니다. 자비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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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정사